반갑습니다. 전은태입니다. 고전시가 올인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만에 완성하는 고전시가 올인원, 일주일을 강조했는데 왜 일주일을 강조했는지 뒤에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고전시가인데 최근에 평권에서 고전시가에서 요구하는 요구치가 좀 더 높아졌거든요. 문학이 좀 어려워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고전시가에서 정확한 해석, 정교한 해석을 요구하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무며 천석구왕 고쳐서 무엇하겠냐라고 하는 이 작품을 주고 나온 선지거든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하면서 주제의식을 환기한다고 나왔는데 판단 한번 해봐. 오니엑스니? 오엑스. 공부를 조금만 한 친구라면, 문학 개념이 좀 있는 친구라면 작품에 있는 모든 표현들, 어휘들 다 주제를 위한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작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주제를 환기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아니야. 작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제의식을 위한 거거든. 이 앞에만 고민하는데 화자가 자신을 드러냈는지, 그 다음에 삶의 지향을 드러냈는지 이걸 확인해주면 되는데 자, 고민했니? 자, 바로 가볼게요. 보통 화자가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보통 시에 나나 아니면 오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나나 오리라는 표현이 없어. 자, 그런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표현. 이러면 어떠하냐? 저러면 어떠하냐? 초야우생. 초야우생. 시골에서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삶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좀 이제 겸손하게 표현한 이런 어휘거든요. 시골에서 묻혀 사는 나의 삶이 이러면 어떠하냐? 시골에서 묻혀 사는 나의 삶, 시골에서 묻혀 사는 화자의 삶이 초야우생에서 드러나고 있죠. 즉,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 초야우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물며 천석고황. 천석고황. 자연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천석고황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태도로 고쳐서 무엇 하겠냐? 아, 삶의 지향. 바로 자연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천석고황이 나타나 있죠.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A급 작품에서는 너네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전제로 출제한단 말이야. 선지를. 이런 식으로 어휘를 모르면 초야우생, 천석고황 이런 걸 모르면 선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겠죠. 대충 내신에서 있잖아. 이 작품의 주제가 뭐다? 자연이다? 아니면 영군 지정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제만 파고 슥슥 넘겼던 것과 달리 굉장히 좀 집요하게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규언가라는 작품이거든요. 규언가. 규언가를 알텐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독수공방. 남편이 집에 없는데 혼자 외롭게 집에 있는 거야. 당대의 여인들은, 사대부 여인들은 밖에 마음대로 외출하기 어려웠거든요. 여자라는 신분, 그 여성이라는 성별 하나만으로 밖에 외출이 어려웠어. 그래서 이제 외롭게 방에서 혼자 있고. 반항은 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 한탄,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작품인데 그때 나온 선지거든요. 겨울밤이 차고 찬제, 자체 눈, 눈이 섞어치고 여름날의 계곡인데 굳은 비가 무슨 일인가. 자,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있고. 삼춘 화류 호 시절의 경물. 경물은 그냥 경치야. 경치가 시름없다라고 했고, 당시 나온 선지야. 오니 엑스님. 가의 삼춘 화류는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자, 일단 외부와의 단절감은 쌤이 일단 기본적인 전제 깔아줬죠. 일단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을 가져왔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특히 외부와의 단절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요거. 삼춘 화류는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요것만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지금 화자가 외롭게 있잖아. 외롭게 있는데 가뜩이나 외로운데 눈이 내리고 있어. 비가 막 내리고 있어. 더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는데 근데 하필 때가 삼춘 화류. 3, 4, 5월에 꽃피는 봄날이거든요. 3, 4, 5월에 꽃피는 이 봄날. 이 꽃피는 봄날의 호 시절, 좋은 시절이야. 좋은 시절의 경물, 경치가 나한테는 씨름이 없다.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혹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럴 때 여친이 없어. 남친이 없어. 혼자 방에서 그냥 외롭게 있다가 그래 방구석에서 이렇게 있어봤자 뭐하냐 해서 밖에 나갔는데 다들 꽃 들고 다니고 초콜릿 들고 다니고 이제 커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그때 그 꽃, 그때 그 초콜릿을 보면 내 기분이 더 심화가 되거든. 다시 화자가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밖에는 아름다운 경치가 펴져 있는데 화자에게서는 그 경치를 같이 즐길 님이 없는 거야. 방에서 혼자 외롭게 독수 공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춘하류, 이 아름다운 경치는 이 아름다운 경치는 화자의 마이너스 내면과 대비가 되어서 외부와의 단정감을 더 강조한다고 맞는 선지로 출제가 되었거든. 이런 식으로 화자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보통 많이 물어봐. 고전시가에서 그래서 화자와 유사한 어떤 시어 화자와 대비가 되는 시어 이런 것들은 출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작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평가나 작품이 바뀌어도 계속 이런 것들을 출제해. 그럼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주 물어보는 일단 어휘는 알아야 돼. 어휘를 알면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좀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이 모를 수가 있다면 아, 작품이 바뀌더라도 이런 식의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내가 작품을 읽어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구나. 그게 우리 강의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거든요. 자, 좀 더 이 강의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고전시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이 고전시가를 특히 이제 어려워하고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은 과연 일주일만으로 고전시가를 이제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음,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하냐? 필수 작품. 필수 작품이라고 한다면 A급 작품을 말합니다. 이 A급 작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평권 기출에 자주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작품 그리고 수많은 교과서에 좀 실려있는 그런 A급 작품들이 중심이 되는데 고전시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적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적게 하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이것도 의미가 퇴색이 되거든. 왜냐하면 고3이라고 한다면 고3이라고 한다면 이 필수 작품, A급 작품 있잖아. A급 작품에다가 어떤 것까지 공부해줘야 돼? 매년 EBS에 나오는 낯선 고전시가도 같이 공부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1, 2학생들도 이 A급 작품에다가 그리고 내신에 들어가는 범위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작품까지 공부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한 번에 정리한다 해도 다 여러분 걸로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르고 골랐어. 고르고 골랐어. 딱 A급 작품들 골라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익히느냐. 단순히 이 작품만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근본적인 독해 능력을 올리는 것이죠. 근본적인 독해 능력을 올리기 때문에 EBS에서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내신에서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자 어떻게 하냐. 일단 어휘 외워주셔야 돼요. 어휘를 외우라고 하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샘이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하는 어휘는 이 책 전체를 다 통틀어서 100개가 안 되거든요. 계속 나오는 어휘가 반복적으로 나와. 너무 어려운 어휘는 그냥 다 현대어로 바꿔주거나 어휘풀이를 주거든요.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는 그 어휘는 알아주셔야죠. 그 어휘는 고전 시간에도 등장하고 고전 소설에서도 등장한단 말이야. 그 어휘들은 머릿속에 익혀주고 그 다음에 작품이 이게 쓴 지 100년이 넘어갔잖아. 지금 우리들의 사고랑 당대인들의 사고는 다르거든요. 관습적인 사고가 반영된 고전 시간은 당대인의 사고 속에서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하얀 분필을 보았어.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하니? 하얀 분필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대인들의 사고를 통해서 하얀 분필을 보면 어휘 저 하얀 분필 저 하얗고 고결한 자세 충신의 자세로다. 저 꼿꼿한 모습 직선의 모습 충신의 모습이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거든. 우리와는 아예 가치관이 달라. 당대인의 사고 속에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작품을 통해서 익힐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익히고 나면 피스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독해 능력을 일주일이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총 14강이거든요. 14강. 14강인데 한 강당 보통 40분 내외야. 40분 내외. 그러니까 하루에 두 차 시 정도 한 시간 반 정도를 여러분이 공부해주면 하루에 두 차 시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복습하면서 머릿속에서 이것들이 날아가지 않게끔 복습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일주일간 마음 딱 먹고 고전시가 굉장히 낯설고 나올 때마다 좀 부담스럽고 그런 파트였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 오히려 고전시가 나왔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남들은 낯선 작품이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얘기 길었는데 본강에서 하나씩 얘기하면서 공부해 가보도록 할게요. 본강에서 봅시다.